된거죠? 아 이게 유명노래야? 우와 몰랐어 저희가 Just 10 Minutes라는 제목을 지은 거는요 저희가 딱 10분만 여기서 있을 수 있어가지고 10분 동안만 V LIVE를 딱 하고 저희는 시간 10분 보내고 짭고 굵게 그러려고 제목 10분 정했어요 10분 안에 들어온 당신 제 방을 보느냐 본방을 보느냐는 여러분의 빠른 손에 멋있어 개인적으로 좀 여유있게 제 방을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방금 팬사하고 왔는데 팬사하고 방금 또 팬사에서 본 팬분들도 이걸 보실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보시겠죠 아마 1등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Just 10 Minutes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슈퍼 휴맨 오늘 했잖아요 네 또 MC를 오늘 2명이나 했어요 네 아 그러네 일단 수고하다는 반응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슈퍼 휴맨 응원해주셨던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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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늘 진짜 출첵 라이브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정말 출첵 라이브 너무 재밌었어요 아 맞아요 라이브 에스티와 함께 하는 축석 축 여러분 그 나중에 팬싸인에 또 하게 되면 태일이 형한테 한 곡 가요계 문화 좀 알려주세요. 알겠죠? 가시나 모르면 좀 충격이었어요. 맞아. 제목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. 지금 너무 많이 끊긴데. 유학을 갔다 왔나 봐. 많이 끊긴데. 아 끊긴구나. 여러분들 끊겨요? 여러분 끊기나요? 끊기면 소리 질러. 와 이제 진짜 근데 또 저희가 또 이번에 월드투어가 이제 또 다시 시작이거든요. 아 맞아요. 저희가 어디 어디 가는지. 일단 수요일에 우리 형이 약간 멋있게 그 나라들을. 애거병처럼 해줘 애거병. 그 그것부터 해줘야 돼.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3월 몇일. 약간 유영진 이사님 스타일 있잖아. 아 나. 약간 다른 내 스타일. 형 스타일 형 스타일. 엘씨, 샤이, 엑소. Coming soon. Bangkok. 지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영상 나오거든요. 3 days. Day 1. Day 2. Russia. 아 러시아. 팬들이 인터뷰 주는것도. 이케 너무 재미있어요. 죄송합니다. How's Russia? 그냥 사진에 얼굴도 제대로 안 나 왜 그래? 움직이는 아이들을 보고 싶어요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어 한동안 없어서 제보 완전 멈춘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소리 키워봐 소리는 어떤지 소리는 들리네 여러분들 소리만 들려요 그럴 때는 형 45위로 올라왔을 때 얼마나 민망할까 형 그러지 않을까? 한번 끊을게요 여러분 컷 오케이 컷 오케이 컷 아니 음성은 나온다고? 좀만 이따 봐요 여러분 금방 올게요 금방 못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저스트 텐미닛이냐면은 진짜 다른 곳을 가야 돼서 잘 나와요 근데 잘 나와 지금? 잘 나와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요? 오케이 가자 그러면 다시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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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시간은 금이에요 택 투! 택 투! 택 투! 택 투! 러시아 붙여 러시아! 곧 올해! 러시아! 러시아! 에고팬! 에고팬! 팬들! 인터뷰! 러시아! 러시아! 러시아 다음에 러시아! 유럽! 유럽! 싱가포르 싱가포르 지금 좀 힘들다. 목이 많이 살아. 지금까지 너무 잘해줬어. 여러분들, 저희가 이렇게 아직 많은 곳들이 남아있기에 월드투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? 월드투어! 월드투어! 드디어 저희가 유럽도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봤어. 거의 한 번도 안 가보지 않았나요? 거의 안 가봤어. 여기 다 가봤구나. 거기서 살아보지 않았어요? 나 집에 있거든. 집에 있어? 할머니랑 할머니랑. 일본에 계신 할머니 형들 얼마나 당황하실 거야. 갑자기 유럽에. 이사 갔어, 이사 갔어. 진짜 유럽으로 가셨어? 진짜? 진짜 갔었어. 나 요즘에 영국어 연습하고 있잖아. 아, 맞아. 어떡해. Hello. Would you like a cup of tea? Harry Potter. Harry Potter. Would you like a cup of tea? 꼭 솟으면 좋겠다. 영호! 방주. 아무튼.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월드투어들을 많이 앞두고 있으니까요. 각 나라에서 곧 만나뵐 우리 전세계 시즈니들 좀만 기다려주시고요. 그리고 또 슈퍼에만 활동 같이 해준 우리 많은 시즈니들 너무 고맙고요. 그러면 결국 마무리는 시즈니에 대한 사랑으로 끝내겠습니다. 사랑해. 저희 얼른 또 갔다 올게요 여러분. 저희 다녀올 동안 아프지도 말고 건강하고 저희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주 말이네요. 여러분들도 쉴 때 많이 쉬세요. 보고 싶을 땐 저희 영상 보고요. 보고 싶을 거예요. 바이 바이. 고마워요 여러분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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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이거 얼마나 재밌을 거예요? configure, 비즈니! 고마워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